굿바이 tears 또 봐요 yeah everybody make some noise oh yes 음 오 아 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음 오 아 예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이스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쳐서 쌓인 예 좋아 느낌 예 좋아 다를게 없는 오늘 너 때문에 달아오른 오늘이 좋아 응 오 아 예 첫번째 플랜 깜빡사 그동안에 찾아 헤매 남자 응 오 아 예 수많은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부드럽게 이런 말은 두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오 오 너무 떨리는 초침 스탠바이 큐 아 시간 되면 잔잔할래요 yes 이런 거 어떤 것 같아요 oh yes 음 오 아 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음 오 아 예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이스 걸음을 도도하게 말투로 애교리게 날 보는 movie ooh oh 아 예 헬로윈 시간 좀 되나 날 좀 도와줘 그쪽 덕분에 오감이 참 무엇대로 그쪽 예고 없이 날은 미소야 응 콜링포스터 울고 갈 당신의 말은 오 오 여자라 해도 믿을만한 피부 아 예 눈 존재 자체 감탄사 채워둔 눈안에 응 오 아 예 나도 모르게 따라오르네 oh yes 음 오 아 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ah 음 오 아 예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이스 목소리도 내 목소리도 내 목소리도 oh yeah 늘 모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oh yeah 지금 널 보면 난 oh yeah 한 둘이서 oh yeah 두루루뚜루뚜루뚜루루 oh yeah 뜨거워지는 네 분위기 너와 나의 거리 우리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왔 때 마침 그게 여자친구인건지 아님 친구건지 달고 많아요 언니 오늘이 무슨 날이게 생일 축하 오 오 아 예 음 오 아 예 오 오 아 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밤을 하잖아 oh yeah 오 오 오 아 예 넌 다가가겠어 넌 네 취향적여 oh yeah 갓 지분만 맞지 oh yeah 여기까지 해 oh yeah 눈을 맞출래 oh yeah 해피고요 태폭 structures incorporating 아려누 yet 나 baby 이 오빠차 abandoned 와우 나의 모든 게 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Oh yeah